네, 저번에 이어서 조금 더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포트, 엘레, 뱉더, 엘레는 애매합니다. 뜻이 포트, 엘레포트, 뱉더, 뱉더, 뱉더. 뱉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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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더. 이게 지금 방뚝이라는 뜻입니다. 방뚝, 방뚝, 포트. 항구, 항구라는데 배를 정박시키는 항구가 방뚝이에요. 방뚝. 이 뚝을 막아 놓은 이런식을 뚝을 이렇게 막아 놔 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뚝을 이렇게 쫙 연결하지 않습니까? 쫙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제 바다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이제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배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항구를 만들어 놓겠죠. 그리고 이거를 쭉 이렇게 이어놓은 거 이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복두, 뱉더, 뱉더, 바다, 엘레베더, 바다. 방뚝이져? 방뚝. 방뚝. 우리말 방뚝. 법뚝. 폴투도 사실 방뚝이에요. 볼트, 볼뚝. 이 사람들이 알으로 줄 duh갖다 만들어 가죽 자꾸气 historia. 볼트, 볼트, 볼트. 알은 엔 könided. 번트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저번에 그 산스크리트에서 왔다 베나 따 따 베나 따 따 자 이때 따 왜가 비 그냥 비죠 베나 베나 딱따 비는 또 피하고 같은 그 입술 양순 의미라고 합니까 입술 의미도 벌어뜯 앤이 그냥 아로 살짝 바뀝니다 베나 딱따 딱따 이게 그냥 택트 택트 이렇게 바뀌죠 딱따 자 이게 방두기 한국말로는 방두기고 자 이제 제 베니즈가 이게 산스크리트 인데 일본말에 산스크리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산스크리트 할 줄 아는 선임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이게 아마노하시 다테 이게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다테 저번에 이걸 제가 그냥 건성으로 넘기고 설명을 못드렸는데 오늘 요것만 잠깐만 좀 좀 보면은 요거는 이렇게 선자 접고 여기에 이제 믹맥 사전입니다 캐나다 믹맥 자 요거는 그냥 이제 저쪽으로 좀 치워놓고 자 그래가지고 이게 좀 요런식으로 우리 그 너무 고맙습니다 김세택 우리 그 외교관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사카 일본 오사카 총 용사관으로 마지막에 계셨네요 1999년에 이제 대임 하시기까지 오사카에서 계셔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 놓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찌찌찌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설립자 있죠 다찌찌찌 서서 쏘기 다찌 그 다음에 서서 보기 서서 보기 서서 보기 다찌미 다찌미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닫지 맞지 서서 기다리는거 닫지 우리말로는 타가 서로 오는 것 같습니다 서 서 섰지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게 맞습니다 서다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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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게 되죠 서 그 다음에 사 서저츄 드 여기까지 다 쭉 한 저겁니다 서저츄 드 다 같은 그겁니다 드 트 르 다 그냥 입에서 쭉 그냥 연결되는 음들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서로 말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즈 츄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또 밖에서 트 드 트 르 쭉 그냥 연결되는 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는 코리아 말로 한국말로 서다 서사다 섰다 닫지 이렇게 지금 닫지로 서 있죠 닫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다 뭐가 땅이 솟아올랐다 그런 뜻이죠 땅이 솟아올랐다 닫다 이 말이 섰다 우리말로는 섰다고 일본말로는 저거 했다 솟아올랐다 이런 말인데 이게 지금 저번에 말씀드리는 본거 우리가 한번 봤죠 이게 지금 베나 따 따 따 여기 있지 않습니까 베나 따 따 말이 참 촌스럽습니다 쌍스피트 The bank of the river The bank of the river 여기 쫙 있죠 방뚝 베나 따 따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방뚝 자 이게 방뚝인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잉글리쉬로 베나 따 따 방뚝이 잉글리쉬로 홀트라는 뜻도 됐고 이거 프로텍트 그런 식으로 또 바뀌었고 코리아로 방뚝이 됐고 제 베나는 아말노 하시닫지 하시가 다리고 닫다 이게 섰다 다리가 섰다 뭐 그런 자연적인 다리가 섰다 이렇습니다